오늘 종일 우산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쌀쌀합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이 11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를 끌어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밤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은 강원도의 최고 40mm,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지금 내리는 비는 오후에 전남 서해안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밤늦게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에는 바람까지 불어서 부쩍 쌀쌀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11도, 청주 12도, 대구 11도로 예상됩니다. 강원도와 경북 지방은 내일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맑은 날씨 되찾겠는데요. 하지만 일요일인 모레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충청 이남 지방에 눈과 함께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정보였습니다.